숙제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he is confused 라고 썼죠. 그는 혼란스럽게 한다. 이니까 그가 혼란스럽게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ing가 들어가는 현재의 분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e is confusing 이에요. 이것만 보고 문제를 처음 냈을 때에는 이게 별건가 싶었겠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잘 구분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을 겪을 일이 많아요. 바로바로 꺼냈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안 나와요. 절대로. 그 다음에 my mother allowed me to come home late 라고 했는데 late 잘 썼고요. 그 다음에 allowed me 라고 했죠. to 해서 to 투부정사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게 let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let me come home late 랑 똑같은 말인데 근데 allow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를 봤습니다. let은 그냥 my mother let me come home late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투부정사 이 거꾸로 갈리죠. look at the sigh 라고 했는데 저 싸이가 그건가요? 한숨 말하는 건가요? 저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래서 한글로도 써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쓰면 제가 뭘 잡아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I found out the answer of the problem 이라고 해서 이건 알겠고요. is convenient to shop in online 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부사의 문제를 둘 수 있는데 온라인 온라인을 명사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이 뭐냐? 라고 하면은 온라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온라인은 온라인이지 이렇게 해서 명사로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온라인은 부사거든요. 명사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전 잘 모르지만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름 근데 이걸 부사로 뭐가 있냐면은 adv라고 쓸게요. adverb니까 adverb니까 adv라고 쓰고 온라인 의로라는 의로의 뜻을 포함을 해요. 이 의로라는 부분은 되게 전치사적으로 생겼죠.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의로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거를 영어에서는 구분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it is convenient to shop in online 그러면은 온라인 의로, 의로 의로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인에서 한 번 의로가 들어갔고 온라인에서 의로가 한 번 더 들어갔고 그래서 온라인 의로, 의로 쇼핑을 하는 것은 참 편리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겹친다. 역전 앞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unless you cannot mess 라고 했는데 저 mess가 지금 조동사 can 뒤에 나와서 이건 동사라고 쓴 거잖아요. 근데 저는 mess가 동서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제를 풀다라는 동사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you will 할 수 있다. 이걸 쓸 수 없잖아요. you will can은 안 될 거를 예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be able to mess에 대해서 쓰임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한글로 줘야지 제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서 주시면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저는 상관없는데 첨삭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걸 쓰는 입장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타이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체크를 해봤는데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 부분들을 계속 지식으로 채워 넣고 그 지식이 어디 달아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